휴미를 배내야겠다 아... 휴미를 배내야겠다 타! 타! 나를 나한테 타라고! 아...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야 다신 만나지 말자 내가 안 할 거면 너희도 하지 마 열 받아서 안 되겠다 말파이트 해야겠다 궁으로 다 박아버려야지 궁으로 다 박아버릴 거야 말파 그만할래요 제발 아니 나는 말파로 풀어야겠어 나의 이 울분을 극 AP 말파로 갈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안 함수고 아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제발 어떻게 해야 하실 건가요?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이 야발 아 이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저기에 치아 치였어 저기에 치아 치였어 오 저 6레벨 찍었거든요 여러분 저 이제 분노의 궁극기 찍으러 갑니다 베라잇 아잇 내가 안 먹었지롱 네 박수 박수를 쳐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닐모드 누가 하자고 했니? 자 채팅창에서 다닐모드 하자고 한 사람 누구지? 누구였지? 나와봐요 나 분명히 기억해 그 사람의 아이디는 한글이었어 그 사람의 아이디는 영어가 아니었던 거 나 분명히 기억하거든? 그 시청자 덕분에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박수를 쳐! 도담 Kitchen onbeel Perl 이거지? 이 고지? 그래 아주 속이 후변하구나 이걸로 하고 싶었다 니visible 다닐모드 누가 하자고 했니? 타워 밀자 그래 타워 밀자 내가 우리가 운영이 뭐 있냐? 그냥 모여 레벨링은 무슨 레벨링이야 그냥 모여 개인은 약하지만 단체는 강하다 맞나? 쟤네가 결국 이 타워를 칠 수 있냐 그게 방건인데 못 치잖아요 40분 가자 그래 40분 가 얘들아 여기 도와줘봐 눈이 있는 애면 여기 좀 봐라 좀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요 설마 이걸 한 명 하나도 못 잡아 너네? 야 야 아니 아 맨 플리즈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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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시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오? 지금 다 탑으로 어그로 끌려있거든요 이때 확실히 밀겠습니다 와 되게 잘 민다 얘 딜말파구나 메자 23스텍 제가 빠지니까 저도 빠줄게요 위험해 위험해 이거 혹시? 이거 혹시? 제발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. 사랑해요. 오빠. 이겼다. 몇 분 했냐? 38분. 그래 한 40분 할 것 같더라니. 여기 위에 쫄보 3명은 탱을 갖고 밑에 둘은 극딜을 갔는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캐리했어요. 얘네 안 죽어. 신지도 지글지글하게 안 죽더라 정말. 누나가 탱 다 하셨습니다. 고마워. 고마워. 알아줘서 고마워. 오오오.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come for you. 지구가 날 길을 돌아서라도 come for you. 고마워. 고마워.